안녕하세요 뉴욕걸즈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때 선물하기 좋은 사이트 5곳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소개해드리는 모든 사이트와 제품의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 플레임모빌입니다 정말 다양한 컨셉의 장난감들을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할로윈 기념으로 출시된 제품을 비롯하여 007 시리즈, 스타트랙 시리즈 등 다양한 컨셉의 장난감을 구매할 수 있답니다 독일 사이트다 보니 해석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구글에 접속한 뒤 크롬을 검색해서 설치해주세요 크롬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크롬을 이용하여 독일 플레임모빌 사이트로 접속해주세요 우측 상단의 번역 버튼을 누르면 사이트 전체가 항목으로 바뀐답니다 플레임모빌 같은 경우는 독일 공홈에서 구매하셔야만 배송 대행이 가능하며 관부가세는 뉴욕걸즈 홈페이지에 접속 후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관부가세 정보가 매일 업데이트가 되니 먼저 확인 후 금액에 맞게 구매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독일 플레임모빌 직구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사이트는 플라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계신 신발 직구하기 좋은 사이트 중 하나죠 또한 선물용으로도 많이 구매를 하고 계신데요 마침 99불 이상 구매시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어요 나이키, 팀버랜드, 아디다스, 챔피언, 퓨마 등 많은 브랜드의 신발과 의류를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며 쿠폰코드는 스포키 20, SPOKY20을 입력하면 된답니다 플라커에서는 50불 이상 구매시 미국 내 무료배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 점 확인하시고 구매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의류와 신발류는 꼭 유저지로 배송을 하셔야 면세택과 빠른 배송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의류와 신발을 제외한 제품들은 오레곤으로 주문을 하셔야 면세택을 받으실 수 있는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플라커 직구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사이트는 고디바입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많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초콜릿 브랜드이죠 벌써 고디바 공원에서는 크리스마스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산타 모양의 용기에 초콜릿이 담겨있는 6개 묶음도 판매하고 있으며 캘린더와 함께 초콜릿이 들어있는 크리스마스 세트 인기 있는 제품들을 모아서 크리스마스 버킷 위 제품 외에도 정말 다양한 제품들의 초콜릿을 구매할 수 있답니다 마침 첫 구매자의 하나여 20% 할인 이벤트와 미국 내 무료배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첫 구매자라면 20%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고 F-R-E-E-S-H-I-P 프리십 코드를 입력하면 미국 내 무료배송 혜택도 받아볼 수 있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초콜릿으로 달콤한 하루를 보내는 거 어떨까요? 고디바 직구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네 번째 사이트는 토리버치 미국 공홈입니다 토리버치 미국 공홈이 국내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더 다양한 제품들과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직구를 많이 하신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는 토리버치 공홈을 들어가기 쉽지 않게 되었는데요 VPN 우회를 하시면 쉽게 들어가실 수 있답니다 그럼 접속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크롬을 켜주시고 브라우스의 VPN을 검색해주세요 가장 상위에 있는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크롬의 추가 버튼을 누른 후 확장 프로그램 추가를 눌러주세요 우측 상단의 퍼즐 모양을 눌러주시면 VPN이 설치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VPN을 켜주신 후 아래 오프 버튼을 ON으로 켜주세요 그 다음 국가를 미국으로 변경해주시면 이렇게 토리버치 미국 공홈 접속이 가능하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천천히 따라하시면 분명 쉽게 접속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토리버치 공홈에서는 1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할인율이 적기 때문에 원하시는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블랙프라이데이처럼 할인율이 더 큰 시기에 구매하시길 추천드려요 토리버치 직구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미국 디즈니샵입니다 디즈니샵에도 벌써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옷부터 시작하여 장난감, 홈데코 용품 등 다양한 크리스마스 기획전이 열리고 있답니다 다양한 레고 제품들도 많이 구매하고 계시며 아직 인기가 많은 겨울왕국의 엘사 관련 제품들 베이비돌라인의 제품들까지 다양한 디즈니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어요 마침 디즈니샵에서 75불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코드 SIPMHIC 쉿매직을 입력하면 무료배송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디즈니샵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 대부분 오레곤 센터로 이용하여 미국 내 면세 혜택을 받고 계시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디즈니샵 직구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선물하기 좋은 사이트 다섯 곳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크롬을 이용하여 번역하는 방법과 VPN 오해를 하여 공홈에 접속하는 방법은 위 사이트 외에도 많은 사이트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 이번 기회에 잊지 말고 꼭 기억해주시면 좋을 방법이랍니다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를 기원하며 뉴욕걸즈에서도 더 다양한 영상들로 행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Eh course! 저도 고맙습니다! 불법 sociedad 성招K et 대결 Нет